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0강 수능특강 영어 20강 4번입니다. 20강 4번. 2021년 수능특강 영어 20강 4번. 이게 일산이 아니죠. 파주에 있는 파주고등학교 21학년도 1학기 파이널 시험 범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내신 위주로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위주로 자세히 문장을 분석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내신 시험이라면요. 이건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수능 관련 지문들이 비문학으로서 굉장히 내용들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평범한 내용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이 이 수능 영어를 정의하기를 온전히 한 문장 한 문장 다 해석을 해서 이 내용을, 뒷 내용을 다 이해하고 푸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 주어진 정보 안에서, 안에 주어진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주어진 정보 안에서, 제한된 정보 내에서, 제한된 지식 내에서 답을 유추해가는, 논리적으로 답을 유추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영어 선생님들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수능 영어는요.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 가지고서 이 내용을 갖다가 마치 영어 선생님들처럼 막 자세히 이 뒷얘기는 뭐고, 이 내용이 뭐고, 어떻게 이어지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험 풀면서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내용이 보통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거는 그런 내용 중에서도 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 이해가 어렵다는 거죠. 영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English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수능 영어의 특징인데 이건 그 중에서도 어려운 거에 속한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게 어디에서? 3학년 내신에서 잘 나온다. 알겠죠?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83년에 괴테가 썼습니다. 멋있는 말을 썼습니다. 괴테는 대문호죠. 독일에. 자연은, it's ever shaping. 쉐이핑이 뭐야? 변화하다는 뜻이죠? 자연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shape는 여기서 모양을 만들다가 되겠네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새로운 형태죠. 새로운 형태를 갖다가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연은 진화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형태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 맞죠? 그런데 뒷얘기 어렵습니다. what is, has never yet been. 그 다음에 what has been, come not again. 자, 여기가 해석이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뭐라면? 그렇죠. 수능이고 모의고사라면 굳이 해석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는 뭐예요? 그렇죠. 이것만 알고 바로 밑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연은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고서 자연은 진화하니까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을 잡고서 끝까지 해석하려고 잡고 있으면 시간이 없어요. 어디서?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내신이니까 한번 정교하게 들어가 봅시다. what is는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것 현재의 것은, 여기까지가 현재의 것은 has never yet been has been이 존재해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뭐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아직, never가 들어갔으니까 현재의 것은, 현재의 것은 아직은, 그렇죠? 아직 존재한 적이 없고 never는 이 어떤 경험을 나타내는 거니까 아직까지 존재한 적이 없는 것이고 자연에서 지금 현재의 상태는 아직까지 존재한 적이 없었다 지금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 뜻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존재해 왔던 것은 그동안 존재해 왔던 것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 말 뜻은 그동안 존재해 왔던 것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 즉, 과거가 자연이 뒤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이 이렇게 퇴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이 긴 기린, 사로 기린으로 얘기하자면 어우, 기린입니다. 잘 그렸죠? 목이 긴 기린으로 얘기하자면 자연은, 알겠죠? 자연은 다시 옛날에 목이 짧은 기린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목이 짧은 기린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과거의 목이 짧은 기린과는 다른 짧은 기린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뭔가 다를 거예요 과거의 기린과는 즉, 자연은 끊임없이 뭔가 지금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새롭게 계속 변화하고 있는 중이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과거가 다시 반복될 과거로 돌아가진 않는다 지금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상태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며 즉, 새롭게 처음 나온 것이며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이 상태는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자,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좀 이해되셨을 텐데 이거를 수능 보면서 이거를 수능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 뒷내용을 생각하냐 이겁니다 평소의 진화나 자연의 생태에 관심이 있어서 이 내용을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시겠죠? 자, 어쨌든 내신이니까 하나하나 좀 잘 가봅시다 현재의 상태는 과거에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며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에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만약 이 말이 즉, 자연이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말 이 말이 진실이라면 그러면 목적과 에임이 목적이죠 목표는 둘 다 목적이라는 뜻인데 이걸 목적이라고 해석했으면 이거를 이거를 그죠? 이걸 목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둘 다 비슷한 말이니까 자연의 목적과 목표는 어디? 자연의 보존이죠 리저블스 하면 자연 보호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이처 리저블스 하면요 자연 보호구역의 목표는 앞 이것이 이것일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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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 의미상이 주어져 뭐에 트브정사 의미상이 주어져 우리가 정의하는 것일 것입니다 뭐대로 우리가 이건 적합한이에요 거기에 꼭 들어 맞겠다 적합하다고 보는 대로 우리가 정의하는 정의하다니까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은 또 뭐냐 이거예요 윗 내용하고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데 윗 내용이 뭐였어요 자연은 끊임없이 새로운 걸 만들어 가는 거라면 우리가 어떤 자연보호구역을 설정했잖아요 그럼 자연보호구역의 그 목표는 뭐냐 이겁니다 자연 보호구역의 목표는 이거는요 우리가 적합하다고 생각한 대로 정의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부분에 자연 보호구역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 보호구역은 예전의 상태를 끊임없이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뭐 습지가 있다고 칩시다 또는 무슨 무슨 국립공원이 있다고 칩시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자연보호 개념을 갖다가 여기다 자연보호구역을 설정해 놓으면 자연보호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에 인간이 여기에 뭘 갖다 하지 않았던 어떤 인공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던 과거의 상태로 돌리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것이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으니 인간이 관여하지 않았던 과거의 순수한 자연의 상태로 돌리자라고 자연보호 자연보호의 목적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자연보호구역 설정이란 건 인간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 이거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 자연보호상태라고 그러지 왜 자연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날씨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아마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뭐 나옵니까 그죠 곧 있으면 우리나라 날씨 더워지고 있으니까 야자수라든지 바나나나나무 그죠 바나나나무가 서울에서 자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전 상태로 100년 전 상태라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다 그럼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바나나나나무 다 뽑아버리고 야자수는 다 뽑아버리고 이전 사과나 이런 것만 심어야 되나요 자연이 현재 변화하고 있는데 자연 보호라는 개념을 이전 상태로 인간이 관여하지 않은 이장 상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의하는 대로 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합하다고 보는 대로 as we see it 우리가 적합하다고 보는 대로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자연 보호 구역의 목적이자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 보호의 새로운 개념이죠 선생님 이거 읽어본 지 얼마 안 됐어요 선생님은 이 내용을 어떻게 아냐 이전에 환경에 관한 글을 많이 읽었어요 어쩔 수 없이 EBS에서 환경에 관한 글을 많이 읽거든 그러면 자연 보호의 개념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쓴 글이 많이 있어요 이걸 읽었으니까 선생님은 이걸 아는 거지 읽자마자 여러분이 이걸 평소에 관심이 없었으면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시겠죠 계속 한번 가봅시다 it's not generally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뭐가 받아들여지고 있냐 이건 가짜 주어고 그 다음에 이건 진짜 주어입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accepted 받아들여지다 그죠 뭐가 there is no default setting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default setting이라면요 초기 설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컴퓨터를 만드는 초기 설정 값이 있죠 그게 default setting이에요 아무것도 깔리지 않은 상태 default 초기 설정 값은 있어요 없어요 노니까 초기 설정 값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how the world should look 그죠 세상이 어떻게 보여야만 하는지 여기 있죠 어떻게 또는 보이는 방식 어떻게 세상이 보여야 하는지 또는 보이는 그 방식에 관해서 초기 설정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 보호구역이니까 이전 상태로 돌리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자연 보호를 뭐라고 생각한다 이전 상태로 돌리자 이게 어딨냐 이거 이전 상태가 어딨냐 이거 이전 상태가 100년 전 상태로 돌릴래 아니면 500년 전 상태로 돌릴래 인간이 나타나기 전 상태 고생대로 돌릴래 구석기 시대로 돌릴래 그죠 이런 게 없다는 거 그죠 언제까지 그걸 올라갈 건데 자연은요 의미합니다 그죠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자 몇몇 연구자에게 있어서 그 상태죠 자연의 상태는 아 자연의 상태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존재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모하기 전에 유럽인들이 등장해서 땅을 개관하고 농경하고 그 다음에 그레이징 목축을 하고 그 다음에 와일드파이어 산불을 통제하기 전에 존재했던 그런 인간의 구체적인 힘이 미치기 전에 존재했던 그런 상태 이해하겠죠 그런 상태를 몇몇 자연 보호구역의 목적이고 그런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자연의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웃기지 않냐 이겁니다 자 모하기 전에 존재하는 상태예요 유럽 사람들이 즉 현생 인류가 등장해서 턴업하면 등장하다예요 등장해서 뭘 합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엔드를 중심으로 그죠? 등장해서 뭘 시작했습니까? 땅을 개관하다예요 클리어링 랜드하면 땅을 깨끗하게 농사지으려고 농사짓다죠 파밍하는 거 그레이징하면 목축 그죠? 목장을 하는 겁니다 목축하다 풀을 뜯기는 거죠 양과 염소를 치고 소를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불을 통제하기 시작했기 전에 인간의 힘이 개입하기 전의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정의는요 being revised 어떻게 해요? 이러한 정의 옛날 정의는 지금 수정되고 뒤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Revised 하면 개작되다 그죠? 변경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금 수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죠? 인간이 모해왔기 때문에 altering 변화시키다죠 그죠? 인간이 변화시켜 왔기 때문에 자연을 변화시켜 왔기 때문에 뭐보다? 훨씬 더 오래전 훨씬 더 오랫동안이죠 뭐보다? 유럽인들이 세상을 그죠? 식민화하다 세상을 식민화하다 그죠? 세상을 식민화하다 즉 인간이 살 수 있게 그죠? 이렇게 만들기 전보다 원시시대부터 또는 인간이 나타나기 이전에 자연은 계속 변화했잖아요 그죠? 훨씬 더 오랫동안 인간이 자연을 변화시켜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연구자들에서 수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Some human included changes 몇몇 어떤 인간에 의해서 이게 유도된 이죠 인간에 의해서 유도된 변화들은 어떻게 이제 변화시키는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인간에 의해서 유도된 변화가 인간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바꾸자 이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게다가 현실적으로 안되는 거죠 더구나 게다가 요런거 표현 한번 봐두시고 항상 어디에서는요 그 내신에서는 내신에서는 항상 이런게 나올 수 있죠 연결사가 우리는요 게다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뭐를 깨달아야 되냐 요런 사실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환경적이고 생태학적인 변화가 환경적이고 생태학적인 변화가 정상적이다 그죠? 뭐 다현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자연이란 것은 끊임없이 지금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연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상태를 보존할 건데 인간이 개입하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다 그렇다 세상은 이렇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플렉스 하면요 끊임없이 변화하다 유동 흐름 유동이라고 그러죠 왔다갔다 하는 거 끊임없는 변화 또는 유동 상태 그죠? 끊임없이 왔다갔다 요동치는 상태라 이겁니다 끊임없는 변화 상태에 있고 우리의 현재의 피우니까 우리의 현재의 생태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의 생태계 중 그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얼마 이상 된 것은 12,000 12,000 12,000 12,000 이상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12,000 동안 계속 유지된 건 없다는 거죠 많이 변했다는 거죠 레컬스 기록이죠 팔레오 이 칼라지컬 이게 고생태학입니다 팔레오가 붙으면 구 고 이런 뜻이거든요 고생태학 그래서 팔레오리틱이 구석기입니다 그죠? 고생태학 팔레오는 이게 이제 접도어로써 옛날 이전에 오래된 이런 뜻입니다 고생태학 고생태학으로부터의 기록은 고생태학 연구죠 그 기록은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이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처럼 보이다 가리키는 것 인디케이트가 가리키다는 거니까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냐면 포에이닉 이븐 프레이스 어떤 특정 장소에서 주어진 장소란 뜻이니까 어떤 특정 장소에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떼어라 있다 뭐가 있다 많은 대안들이 있다 라는 사실을 가리켜왔습니다 그죠? 매우 다양한 자연적인 상태죠 매우 다양한 자연적인 상태 그죠? 많은 아 많은 대안 얼터너티브는 여기는 이게 형용사네요 그죠? 얼터너티브가 이거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대안 이란 뜻도 있고 대안의 대체라는 명사도 있고 대체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얼터너티브 많은 대안적인 그러면서 다양한 이렇게 한꺼번에 가는거죠 많은 대안적이면서 매우 다양한 뭐가 있다 이게 주어져 내추럴 스테이스 자연적인 상태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은 뭐냐면요 백번 양보해서 인간이 이게 자연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을 때 그죠? 인간이 여기다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백번 양보해서 그래서 인간의 개입이 들어갔으니까 이 인간 개입의 이전 상태 이게 자연 보호의 목적이다 이게 자연의 상태다 그죠? 이 인간 개입 이전의 상태 이 상태를 이상적으로 보통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백번 양보해서 인간 개입의 이전 상태를 자연 보호라고 하더라도 이게 자연이 어떤 것인지는 그죠? 진화했을 때 자연에서 이게 하나의 A라는 상태가 아니라 이게 모두 될 수 있어요 B도 될 수 있고 C도 될 수 있고 D도 될 수 있고 선택지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알겠죠? 같은 온도에 같은 집 같은 무슨 강수량이 이래도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자연이 그러니까 이 자연 보호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그런 자연 보호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택지가 다양할 수 있으니까 또한 인간이 개입하기 이전에 자연이란 것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인데 그죠? 도대체 언제를 자연 보호로 만들 것인가 그죠? 자연 보호의 올바른 상태로 볼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요 바로 자연의 자연적이 나는 내추럴 자연적이 나는 것의 정의입니다 정의에 대한 뭐 다양성 그죠? 변화의 이거는 변화 가능성 이건 다양성보다는 변화 가능성이 낫겠네요 그죠? 자연적이란 것의 정의에 변화 가능성 알겠죠? 자연적이란 것이 인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그렇게 슈우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해되셨죠? 자 어 요 문장 요 문장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말로 잘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걸 잘 추시려는 말이고 그러면서 사실이라면 이게 어디가 요 문장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죠 자연보호의 자연보호구역의 목표와 목적은 어떤 이상적인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개입하는 우리가 적합하는 대로 우리가 정의하는 대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초기 설정값이란 것이 있다 없다 초기 설정값이란 것 없다 그죠? 이상적인 상태라는 왜?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변화의 가짓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은 조건이랄지라도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 요런 식으로 예전에는 생각을 했는데 자연 보호라는 걸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정의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이러한 정의가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더구나 게다가 어때요? 인간이 인간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바꿨으면 좋겠는데 거기다 논거를 두 개 더 주는 거예요 게다가 게다가 변화를 다시 인간이 개입하기 이전 상태로 바꾸고 싶은데 불가능한 것도 있고 멸종한 건 어떻게 합니까? 멸종한 걸 다시 살릴 순 없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생물학적 생태학적 변화가 그죠? 정상적이며 끊임없이 요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기 때문에 요 중에 하나만 비라는 것만 이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자 요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요거는 여기 본 것처럼 이렇게 글의 순서 문장 삽입이 나오기 아주 좋습니다 글의 순서와 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문제 이런 것도 좋지만 글의 순서와 문장 삽입 알겠죠? 요 글의 흐름에 관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어휘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알겠죠? 그런 어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거를 디포트 세팅을 초기 설정 값이라고 뭐 영어 선생님이 영작을 해서 하나 뭐 해놓다든지 예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한번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hey click